마리클레르 영화제가 벌써 7회가 됐어요. 벌써 7살인데요. 상도 주시고 좋은 영화 만들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개봉 전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많이 즐기다 가겠습니다. 올해 수상자가 또 아주 특별한 저에게는 그런 배우여서 이 자리가 더욱더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기대를 에너지로 잘 받아서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영화제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.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요. 마리클레르 영화제 앞으로도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.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재미있는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